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작전 떨어졌다. 무대볼게요 우리는 그냥 300도 날라가서 미사일 몇 대 해치하고 돌아오면 되는거야 비준평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네 절대로 경계를 늦춰진 건데 거기 아닌데요 애기들이 왔네 사진하고 좀 다른데 청주야 뭐? 그 의외로 합리 맞는구만 마지막 화상폭발 못막으면 남과프 다 끝장일지 빨리 풀어 그 황당한 교육이 정말로 성공할 거라고 믿는거야? 만약에 니 짐이 아니라면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 백두산의 독점은 함께한 두 사람으로